비둘기와 다이노이의 첫 번째 세트입니다. 플레임버스터를 찍으면서 더 강력한 화력을 기대하고 있고요. 시작부터 에너지 버스터. 수고 시작하죠. 윈드스피드를 허무하게 뺀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었어요. 상득인 이율법. 다시 한 번 버스터를 세게. 피닉스. 결국에 2딜이다 보니까. 야몬. 그리고 여기 라이브 스피드 위에. 근데 체력이. 야몬. 아우 실드가 왔어. 버티는 중. 보호막으로 한 번 버텨고. 신서버까지 넣어줬지만. 야몬. 아 보호막으로 버텨는데. 끝까지. 이것이 훌라다. 일단은 커버를. 어어. 아니. 에너지 버스터까지. 야몬 버티는 사이에. 나머지가. 쉴드로 계속 버텨주는 사이에. 2원딜이 딜을 폭풍처럼 몰아넣었어요. 아니 왜 이렇게 든든하죠. 야몬. 이번에는 스카우터를 보려보죠. 근데. 되게 잘 들어갔어요. 아파요. 꽤 많이 맞았습니다. 호구권. 자 이거는 싸움을 한 번 걸어보겠다는 건데. 하지만. 얼마 없는데. 성대궁 선수를 당연히 물러가겠죠. 휘두르기. 네. 일단은 키리. 동점인 상황에서. 이거 스카우터를 몰아내는 게 포인트인데. 강력한 팀.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한 팀은. 첫 출전. 이러면 상대적으로. 균형이 좀 무너질 수 있는데. 그런 부분. 생각보다는. 굉장히 잘 싸워줬기 때문에. 네. 두 번째 세트를. 일단 기대할 만합니다. 자. 이게 어떤. 뭐. 지금 초반의 움직임을 보일지가. 저는 휘두르기 쪽이. 진짜 궁금해지긴 해요. 네. 신초래로. 자. 갑자기 썼어요. 휘두르기. 일단은. 코너에 지금 볼린 상태여가지고. 네. 같이 맞고. 좋습니다. 온라이트 소닉. 한 번 도려보는데. 아. 쉽진 않았습니다. 잘 빠져나가는 다이너. 어. 이서빈 선수 잘 물었습니다. 오픈제일 선수를. 블레이드는. 또 이 버스트 딜 자체가 워낙 쎕니다. 뒤쪽에서 피닉스 맞았어요. 어. 이서빈 선수 이거 딜을 못 버틸 것 같은데요. 네. 블레이드를 같이 잡아줘야겠죠. 어. 근데 블레이드가 너무. 와. 오래 버텼어요. 이거. 약간 약오르게 만들었습니다. 아이고. 누굴 먼저 잡냐인데요. 네. 네. 이서빈 선수 일단 기상띠 빠진 상태에서. 뛰어다갔어요. 이서빈. 케어하는거죠. 성등인 선수를 살려주기 위한 움직임입니다. 한이 깔려있거든요. 그러네요. 네. 포격모드. 일단 포극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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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격모드 일단은. 자 한 번. 노려봅니다. 네. 포격모드 타이밍에. 이 각성기 자체가 좋았는데. 잘 빠져나갔어요. 30초대라 시간이 얼마 없는데. 육홍 선수를 잡아줘야 될 것 같은데. 너무 잘 버티네요. 일단 율법으로 한 번 살렸고요. 다시 한 번. 포격모드. 다시 한 번. 포격. 야. 그래도. 야모니까지 끊어냈어요. 네. 절대 영역까지 아까 킨 모습이었고. 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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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나야. 지금 기록 좀. 확인해보죠. 역시나 육홍 선수가. 데미지를 많이 넣었고. 근데 뭐. 블레스터 블레이드. 다 딜. 면에서는. 네. 둘째가라면 서럽습니다. 확실한 거는요. 휘두르기 팀 같은 경우에는. 여러가지 조합이 이미 준비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주력 클래스만을. 견제할 수 없는. 네. 그런 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두 번째.